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의병군 참모총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명성황으로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재결케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이니까 누가 죄이니까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일은혜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한 죄 도호를 핑계로 태안해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중군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우리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비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죄입니까 비고 조도선 비고 유동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누가 죄입니까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자질궁 너의 죄 때문이다 피고안중군 피고안중군은 사양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주긴 나는 사양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가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에 싸운 이들 벌 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 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는 고통할까 나라 이는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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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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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